복물복지단체와 권리단체의 차이 소유권과 보호자에 대하여 복물복지단체는 가장 자연적인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 복물복지단체는 개는 자연의 늑대와는 달리 인간이 품종개량한 것이므로 자연에서는 살 수 없어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 복물복지단체는 생명권과 생명보호의 주된 이론을 근거로 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인간과의 유대관계 주된 이론을 근거로 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인도적인 배려의 기본이유를 인본주의에 두고 있습니다. 복물복지단체는 인도적인 배려의 기본이유를 인본주의에 두고 있습니다. 복물복지단체는 사역견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사역견은 무방하다고 주장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개리프란시온의 주장에 근거하여 애완동물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을 하는 계열과 톱니건의 주장에 근거하여 애완동물이 가능하기는 하다고 주장하는 계열로 나뉘어집니다. 복물복지단체는 반려동물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개와 인간의 감각능력에 대하여 대개의인화가 많이 보입니다. 복물복지단체는 개와 인간의 감각능력에 대하여 개와 인간의 감각 세계가 다르다고 봅니다. 복물복지단체는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람이 주로 학대를 하는 기생적 관계로 보고 이런 관계에서 동물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복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공생적 관계로 봅니다. 복물복지단체의 바탕이 되는 학문은 철학, 법철학, 개인신념이 중심이 됩니다. 복물복지단체의 바탕이 되는 학문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행동하기 중심이 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육식금지 채식주의이지만 복물복지단체는 축산업 발달을 추구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생명체 보호, 즉 인위적인 살생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복물복지단체는 생태학적으로 환경을 보호, 즉 포식자가 개체수 조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독단주의이지만 복물복지단체는 합리주의, 회의주의입니다. 복물복지단체는 동물학대에 대하여 중점으로 하여 처벌 중심으로 캠페인을 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복물사랑에 대하여 중점으로 하여 교육 중심으로 캠페인을 합니다. 복물복지단체의 캠페인 내용은 복물구조, 권식장 폐쇄, 경매장 폐쇄, 펫샵 폐쇄, 분양업 폐쇄입니다. 복물복지단체는 복물보호 유기견 입양, 권식환경 개선,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캠페인, 유대관계 형성 강화 캠페인이 주된 내용입니다. 복물복지단체는 중성화에 대하여 반대 혹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중성화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훈련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동물학대로 규정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훈련에 대하여 인도주의적인 방법에만 사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안락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안락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장난감 개발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장난감 개발은 복지 향상에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놀이터 개발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놀이터 개발은 복지 향상에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유기견 발생 원인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소중한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유기견 발생 원인이 인간과 개의 유대관계 형성 실패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복물복지단체는 유기견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재입양을 선호합니다. 복물복지단체도 유기견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재입양을 선호합니다. 복물복지와 동물권리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복물복지의 개념이 발달하면서 동물권리 이론이 탄생했다. 복물복지단체는 유기견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재입양을 선호합니다.